겨울, 사랑 망설이기엔 20분은 너무나 짧은 순간이었다. 나오겠어요. 내가 집으로 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은 협박으로 들렸다. 여자는 20분만 기다리겠다고 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집으로 쳐들어오기라도 하겠단 말인가. 난영은 갑자기 닥친 상황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하여튼 생각을 수습하기에 20분은 부족했고 여자의 전화는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용건이 무얼까? 그분과 나의 관계를. 결국 그 일밖에 다른 건 짐작조차 되질 않았다. 문섭의 목소리가 들리자 난영은 TV 화면으로 시선을 보냈다. 당신과의 만남은 내겐 기적과도 같은 축복이오. 그의 거창한 고백에 모래할 만큼의 의심도 일어나질 않는다. 난영과 헤어지고 돌아서면 바로 그 몇 초 뒤가 내게는 아득한 과거가 되어버릴 때가 있소.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 그의 엄살 섞인 고백을 신뢰한다. 신뢰가 없는 사랑은 이미 사랑이라 할 수 없다. 난영은 시계를 보았다. 얼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 가늠이 되질 않았다. 여자가 명령을 내린 20분이 지난 것도 같고 아직 조금 남은 것도 같고 나가지 않겠어. 아니야. 그러면 여잔 집으로 올지 몰라. 와서 큰 소리라도 친다면. 난영은 방음이 형편없는 열세평의 좁은 공간을 둘러보고는 옷을 갈아입고 열쇠를 집어들었다. 1층 현관을 나선 난영은 여자가 전화를 한다는 슈퍼마켓 쪽을 바라보며 걸었다. 그때 흰색 승용차에서 중년의 여자가 내리는 것이 보였다. 혹시 저 사람일지 모른다는 추측을 하며 걸어가는데 그 여자가 난영 앞으로 몇 걸음 다가왔다. 나왔군요. 내가 전화 건 사람이에요. 난영은 여자가 자신의 얼굴까지 알고 있는 것에 크게 놀래면서 한편으로는 화가 치밀었다. 타요. 명예는 차 문을 열면서 난영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티 하나 없이 깨끗하고 고운 피부가 햇빛 아래서 더욱 희게 느껴졌다. 차를 왜 타야 하죠? 할 얘기가 있으시다면서. 얘 좀 봐. 아주 맹랑하네. 그러나 명예는 애써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디 조용한 곳을 찾아봐야죠. 난영은 여자의 위장된 미소를 모르는 게 아니었다. 얘기 하나 마나 넌 죄인이고 난 재판관이라는 듯한 여자의 오만함에 대항해야 되는 자신의 처지가 서글퍼졌다. 길 건너에 커피 전문점이 있습니다. 거기로 가시죠. 난영은 앞서 걸었다. 대여섯 걸음쯤 뒤따라오는 여자를 느끼며 난영은 다리에 힘을 주어 또박또박 발걸음으로 옮겼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서글픔을 누르고 싶었다. 그럴 수도 있겠지. 부인 자신은 날 만나는 일조차 너무 끔찍해서 친한 친구를 보낼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날 덜어 저 여자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고 빌란 말인가. 아니면 고개를 숙이고 부인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교수님을 만나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할까. 그때 눈물도 흘려야겠지. 난영은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커피 전문점에 문을 밀었다. 바깥이 환히 내다보이는 창가를 피해 구석자리를 택했다. 명예가 앉자 난영은 마치 다방 레지처럼 엉거주춤 몸을 숙인 채 차는 뭘로 하시겠어요? 라고 물었다. 커피요? 라고 말하는 명예도 얼떨결에 대답하는 듯했다. 자리를 떠난 난영이 잠시 후에 커피 두 잔을 들고 오자 그제서야 명예는 손님이 직접 갖다 마신다는 커피 전문점이 이런 곳이구나 라고 생각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찻잔을 내려놓으며 명예가 입을 열었다. 심 교수 부인과 나는 이십 년이 넘는 친구예요. 친자매나 마찬가지죠. 난영은 그러냐는 표정으로 명예를 보았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어요. 심 교수아는 언제부터 그랬어요? 그랬다뇨? 뭘 말씀이신가요? 내가 여기까지 왜 왔는지 모르는 거 아닐 텐데 지금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건가요? 명예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사모님 부탁받고 오셨나요? 내가 말했죠. 우린 친자매나 마찬가지라고. 그 친구는 내가 여기에 온 거 모르고 있어요. 그러시다면 전 아무 말씀도 드리지 않겠어요. 명예의 눈꼬리가 팽팽해졌다. 뭐라고요? 두 분이 가까운 친구라는 건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두 분의 관계일 뿐이지 아주머니께서 제게 이래라 저래라 하실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제삼자가 아니신가요? 이봐요! 명예는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난영을 쳐다보았다. 당신 참 대단한 여자네. 내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아요? 아주머니께 부끄러운 거 없어요. 내가 그저 어림침착으로 이러는 줄 알아요? 심 교수하고 당신을 동화살의 호텔에서 봤어요. 아주 다정하게 팔짱 끼고 걷더군요. 그리고 당장 어제만 해도 아휴, 기가 막혀서. 어제 당신들이 들어간 세검정 모텔 앞에서 난 심 교수 부인에게 경찰을 부르자고 했어요. 관통으로 집어넣자고. 백주 대낮에 길가에서 옷을 벗기운 것처럼 수치감과 모욕이 이뤄 탁자 밑으로 두 손을 마주잡고 있던 난영은 있는 힘을 다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저, 먼저 가겠습니다. 죄송해요. 순간 명예는 난영을 향해 테이블 위에 잔을 들었다. 난영의 얼굴과 옷에 갈색의 얼룩이 흘러내렸다. 뭐 이런 게 다 있어? 가뜩이나 치가 떨리는 걸 꼭꼭 참고 있는데 욕을 자청하고 나서? 야, 조선발도 다 뒤져도 너 같은 인간에게 할 욕은 아마 없을 거다. 너, 머리채 휘어잡고 아파트로 가기 전에 거기 앉아. 앉으라고! 난영이 체념한 듯 자리에 앉으면서 말을 했다. 다 알고 오셨으면서 제게 무슨 얘기를 들으시려는 거죠? 더구나 아주머니하고 할 얘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는 친구가 공경에 처하면 박수치고 다니니? 펀뻔스러운 정도가 그럴 것도 같군. 친구가 아니더라도 가정주부라면 누구나 너 같은 여자에게 분노할 거야. 계집이 지 치맛자락 단속을 못해도 분수가 있지. 하필이면 가정 있는 남자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군요. 전 정말 택하고 얘기 못합니다. 난영은 다시 일어났다. 너 정말 안 되겠구나! 도끼어린 명예의 외침을 외면하고 난영은 뛰다시피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주는 듯 했다. 벌써 겨울이 가고 있나 엉뚱한 생각으로 분노를 참으려 애쓰며 아파트로 갔다. 현관문에 열쇠를 꽂는 순간 그 분노는 쓸쓸함으로 다가왔다. 화내지 말자. 그분을 사랑하는 대가라면 더한 모욕도 달게 받자. 바라지 말자. 그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말자. 티끌만큼의 그 무엇도 탐을 내서는 안 된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쓸쓸해해서도 안 된다. 대구에서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그 짧은 시간에 감사하자. 난영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이렇게 수모를 받으면서까지 그래,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일 수가 없다. 상혁 씨에게서 떠난 이유도 결국은 이런 경우가 아니었나.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때는 결혼이라는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분의 따뜻한 사랑 위에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바라질 않아. 무릎에 얼굴을 묶고 있던 난영은 전화벨 소리에 고개를 번쩍 들었다. 조금 전에 그 여자일 거라는 생각이 들자 두려움이 앞서 전화기만 쳐다보았다. 배소리는 계속 울렸다. 어쩌면 문섭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 오세요. 수화기 속에서 문섭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왔다. 아, 네, 저예요. 다급하게 대답하는 난영은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었다. 왜 그렇게 놀래? 아니요, 아니에요. 놀라지 않았어요. 아침 식사는 했소? 그럼요, 먹었어요. 그래, 잘했어. 식사는 꼭 해야지. 네,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나 지금 여의도에 있는데 음, 오늘 바쁜 일이 생겨서 네, 그럼 일 보셔야죠. 잠깐이라도 보고 싶은데 문섭이 시무룩한 목소리로 말꼬리를 흐렸다. 저도 그래요. 저도 뵙고 싶어요. 하지만 오늘은 선생님이 바쁘시고 내일은 제가 시간이 없어요. 오빠 집에 가야 하거든요. 선생님, 월요일에 학교 나간다고 하셨죠? 음, 아침이 일찍 나가야 돼. 그럼 제가 월요일 오후에 학교 앞에서 전화 드릴게요. 오늘도 못 보고, 내일도 못 보고 모레는 너무 멀다.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만날 텐데요, 뭐. 그렇게 되겠지. 문섭은 중얼거리듯 말하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 선생님, 아무 일 없으시죠? 음, 아무 일 없어. 네, 그럼 모레 뵙겠습니다. 난영은 문섭이 왜 오늘 시간이 없는지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짐작하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승희는 아침 식사도 걸은 채 방에서 나오질 않고 있었다. 어젯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던 딸의 모습이 가슴을 후비며 들어왔다. 부모가 되어 자식 앞에 못 보일 걸 보인다는 것이 부끄럽고 안타깝기만 하고 또한 죄 없는 딸 자식의 지금 심정이 어떨까 생각하면 측은하여 목이 메었지만 이혼이 자신의 몫이라는 결심은 요지부동이었다. 이날이 때까지 몸이 아프거나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겨도 식은 밥, 식은 국 한 번 먹이지 않았던 자식이었다. 라면 하나를 끓여도 김치만 놓아준 적이 없고 하다못해 계란말이라도 가진 야채를 넣어 정성껏 붙여서 곁들여주었다. 국민학교 3학년부터 고3까지 도시락에서 반찬국물 한 번 세워나오게 싸준 적이 없었다. 세상에서 혼자만 자식 사랑한 양 손을 꼽자면 어디 그뿐이겠는가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 한 방울도 마치지 않은 무남동료 끔찍한 외동딸이었다. 친구들은 아무리 외동딸이라도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냐고 핀잔을 주었지만 시집가면 가진 구정물에 손 담그고 살 걸 애미 밑에 있을 때가 봄날이다 하며 깨질까 부서질까 늘 가슴에 품고 있던 자식인데 그런 자식 생각해서라도 참고 살아야지 흔히들 그렇듯이 자식 때문에 제자리에 주저앉는 게 현숙은 도무지 되질 않았다. 나도 모르는 얼마나 끈질긴 아집이길래 그러나 현숙은 저도 여자니 이해는 하겠지라는 기대를 붙잡고 딸의 방을 노크했다. 승희야, 뭐 하니? 왜 그래? 나 좀 들어가도 되겠니? 맘대로 해요. 하루에 몇 번씩 딸의 방을 드나들어도 노크와 함께 문을 열었지 이렇게 주눅이 들어 복잡하게 들어가긴 처음이었다. 승희는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디 가려고 그러니? 약속이 있었니? 친구 만나러. 친구 누구? 엄마도 아는 친구니? 엄마 몰라. 딱딱하고 짧게 대꾸하는 승희에게 현숙은 화를 낼 뻔했다. 난 잘못한 거 없다. 왜 나한테 화를 내니라고. 약속 시간 늦지 않았으면 나하고 얘기 좀 할래? 알았어. 엄마 먼저 내려가. 그래. 엄마가 차 끓여 놓을게. 빨리 나와라. 참 너 뭐 마실래? 코코아. 별꼴이군. 딸의 시간방에 화나는 걸 꾹 누르며 부엌으로 갔다. 차를 타는 동안 현숙은 몇 번이고 목에 힘을 주어 침을 삼켰다. 절대로 울거나 흥분하지 말자고 다짐하면서 딸과 나눌 이야기의 순서를 정해보았다. 승희는 심술이 날 때면 슬리퍼를 찍찍 끄는 버릇이 있는데 현숙은 지금 딸의 슬리퍼에서 그런 소리가 나고 있는 걸 느꼈다. 승희의 눈가엔 하룻밤 사이에 그늘이 앉아있었다. 코코아 향기가 번지는 머그잔을 앞에 둔 채 모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승희가 한 모금 입에 대는 걸 보며 현숙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승희야 너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이젠 너도 알고 있겠지만 아빠하고 엄마 사이에 문제가 생겼단다. 그래서 말인데 현숙은 말을 잇지 못하고 컵을 만지작거렸다. 이렇게 막막할 수가 있을까? 엄마 얘기 계속해. 아빠가 바람 피운다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그건 아빠와 엄마의 문제이지. 내가 끼어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현숙은 눈에 불이 붙는 것 같았다. 그녀가 지금껏 걱정하고 망설였던 것들을 조소하는 듯한 말투였다. 계집애 모질기는 빈말이라도 엄마 속상하지 라고 말할 만도 한데 그래 물론 엄마 아빠의 문제지. 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엄만 이혼을 해야겠다. 도저히 아빠하고는 안 되겠어. 어제 나도 들었어. 엄마가 이혼해달라고 하는 소리. 그랬구나. 엄마 나하고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야? 그냥 이런 얘기지 뭐. 너에게도 엄마 결심을 알려야 되지 않겠니? 난 그래 엄마. 아빠도 믿고 엄마 뭐랄까 엄마 무서워. 엄마가 무섭다고? 승희의 무섭다는 표현에 현숙은 가슴 한구석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응 지금의 느낌은 그래. 아빠한테는 나도 엄마 못지않게 배신감 느끼고 있어. 나도 여자잖아. 엄마 한데 엄마에겐 아빠보다 더 화가 나고 어쨌든 묘한 기분이야. 세상에 아빠 같은 남자는 많아도 엄마 같은 여자는 별로 없기 때문인가 봐. 엄마 같은 여자라니. 내 고등학교 친구 하나는 아버지가 바람둥이야. 바람만 피우는 줄 알아? 술주정도 무섭게 한대. 걔가 날 참 많이 부러워했었어. 아빠가 유명한 교수고 난 외동딸이라고. 그래도 걔네 엄만은 이혼 안 했어. 왜 그랬겠어? 다른 엄마들은 자식 때문에 참잖아. 어쩌다 내가 몹쓸 애미가 됐는지 모르겠구나. 난 네가 조금은 이해해 줄 줄 믿었는데. 이러지 말자고 했는데 절대로 자식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추한 모습 보이지 말자고 했는데. 현숙은 흐르는 눈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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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현숙은 딸이 고개를 들었을 때야 자신이 딸의 뺨을 때렸음을 깨달았다. 승희가 눈을 부릅떠다. 엄마는 아빠보다 더 지독한 위선자야. 알아? 알기나 하냐고. 승희는 울먹이며 뛰쳐나갔다. 그래, 그럴 수 있다. 내가 이혼 결심만 하지 않았더라도. 엄마 속상해서 어떡해. 엄마 기혼 차려. 엄마 이래. 엄마 저래 하며 내 곁을 떠나지 않았을 승희인데. 이혼은 결국 저를 버리는 거라는 생각을 할 만도 하지. 아무리 그래도 아빠보다 지독한 위선자라니. 모성애도 없냐니. 아니야. 걔 입장에선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해하자. 이해만 하자. 이해만. 현숙은 마음이 가벼워지는 자신을 느끼며 눈물을 훔쳤다. 이상하다. 이렇게 마음이 가벼워질 수가. 자식에게 모성애도 없는 어미 취급을 받으면서 편안하고 자유로운 건 왜일까. 쉬고 싶다. 아내의 자리도 엄마의 자리도 포기하고 푹 쉬었으면 좋겠다. 현숙은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거실에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를 들으며 현숙은 일어섰다. 여보세요? 나야. 명예. 아, 너구나. 뭐가 또 궁금해서? 예, 너. 목소리가 참 갈대 느껴진다. 눈치도 빠르다. 나 지금 기분이 괜찮거든. 어머? 심 교수님하고 얘기가 잘 됐구나. 너 참 잘 됐다. 너 참 잘 됐다. 그거 봐라. 괜히 이혼한다고 해서 나만 우울하게 만들군. 명예의 들뜬 목소리를 들으며 현숙은 긴 세월 다져온 그녀의 우정이 눈물 겨웠다. 예, 그게 아니야. 난 생각대로 이혼할 거야. 결심이 또 한 번 확고해지니까 마음이 편하구나. 그래서 목소리가 밝게 들렸나 봐. 명예는 잠시 침묵했다. 예, 너 어디야? 아직 날씨도 안 풀렸는데 밖에 나왔니? 현숙은 미안해하며 화제를 돌렸다. 나 사실은 너희 집 근처에 있어. 할 얘기가 있어서 왔는데. 왠지 그렇구나. 목소리 들었으니 그냥 가야겠다. 그런 법이 어딨어? 내가 나갈게. 큰 길가에 명다방이라고 알지? 거기서 기다려. 정여사님, 여기가 바로 명다방입니다. 어머, 그러니? 금방 갈게. 명예는 난영을 찾아갔던 일을 현숙에게 말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건 현숙의 이혼 결심을 굳히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어떻게든 친구의 파격만은 맞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이었다. 현숙의 생활 모든 것은 친구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샘플 같은 거였다. 그런 현숙이 남편의 외도를 파견까지 몰고 가리라고는 짐작도 못했던 일이다. 사느냐 헤어지느냐. 남편의 외도 앞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갈등을 겪었을 거다. 참고 산다고 해서 바보라 할 것도 아니고 이혼했다고 해서 지독하다며 비난할 것도 아닌 것 같다. 원래 자존심이 유난했던 현숙을 떠올리면 명예는 불안하기만 했다. 신혼 시절 현숙은 단칸방부터 시작했다. 밤 늦도록 공부하는 남편 뒤에서 눕지도 못하고 잠을 쫓느라 고생하던 일은 명예만 아는 얘기였다. 심 교수의 외도 이유는 뭘까. 난영이란 여자가 젊다는 것 빼고는 현숙이보다 특출해 보이는 것도 없던데 무엇이 그러하여금 공든 탑을 허물게 했을까. 현숙이 들어오고 있었다. 오늘 보니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다. 명예는 성급하게 다방 종업원을 불러 쌍어차를 주문했다. 조인종을 서너 번 눌러도 아무런 기척이 없자 문섭은 주머니에서 열쇠를 찾았다. 어수선한 마당이 요즘 아내의 심기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 현관에 아내의 단화가 없는 걸 보니 외출한 것 같지는 않다는 짐작을 해본다. 아내는 집 앞 가게를 갈 때에도 반드시 운동화나 단화를 신는다. 절대로 슬리퍼를 끌고 다니는 법이 없다. 단정하고 깔끔하고 아내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아름다워지는 여자였다. 옷을 갈아입고 거실 소파에 몸을 묶기까지 아내의 이런저런 모습을 그려보았다. 갱년기 증세가 아니었어. 벌써부터 눈치를 채고 있었던 거야. 어떻게 알았을까. 어제 내 뒤를 밟지 않고서야 난용의 이름까지 알고 있지 않는가. 문섭은 아내의 고통을 짐작해본다. 더구나 어제는 손찌검까지 했으니 아내를 때린 건 결혼 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아내의 입에서 튀어나온 이혼이란 말이 문섭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이혼하자고 말하는 그녀는 꼭 타인 같았다. 아무리 화가 났어도 이혼이라니 문섭은 눈동자가 뻑뻑해지고 양 미간이 조이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소파에 비스듬히 누웠다. 그대로 얼마를 잤을까. 주위에 잠에서 깨어 보일러실로 가던 문섭은 부엌에서 들리는 물소리에 그쪽으로 가보았다. 아내였다. 당신 언제 들어왔소? 현숙에게선 대답이 없었다. 당신 얘기 좀 하러 나갈까? 밖으로 나가자 말이에요? 현숙은 문섭을 외면한 채 말을 했다. 음 어디 조용한 곳에라도 말을 끝내기도 전에 현숙이 말을 했다. 거실로 나가세요. 마침 승의도 없고 하니. 예전 같으면 좋지 않은 얘기는 좀처럼 집에서 하지 않는 아내였다. 머쓱해진 문섭이 부엌을 나가자 현숙은 잠시 망설였다. 차를 끓여 나갈까? 정현숙 정신 차려. 이게 어디 차 마시면 모두 잡을 얘기 있니? 현숙은 젖은 손을 닫고 거실로 나갔다. 문섭은 아내를 바라보았다. 현숙의 눈빛은 지쳐있었다. 당신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먼저 당신에게 사과하겠어. 미안하오. 변명 같지만 난 이번 일을 가정과 연관 짓지를 않았었어. 당신에게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말은 정말 변명에 불과하군요. 밖에서 딴 여자를 만나며 전혀 가정과 연관 짓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양심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는 제처 두고라도 다 큰 딸이 있는 사람이 양심이 있다면 그렇지 않았겠죠. 젊은 여자하고 그것도 대낮에 여관이나 드나들면서 승희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던가요? 그렇게 말하니 더 미안할 뿐이오. 문섭은 어렵게 입을 열었건만 정작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말을 하는 것 같진 않았다. 답답한 가슴을 달래기 위해 담배를 피워물었다. 난, 난 말이에요. 이 나이에 남편이란 사람하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나 자신이 너무 싫어요. 그리고 가장 참기 힘든 건 당신들 같은 저질인간 노름에 희롱당했다는 생각이에요. 헤어져요, 우리. 뭐라고? 저질인간? 이혼을 하자고. 여자가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도 되는 거요?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난 당신들처럼 인생을 장난치며 살진 않아요. 소송 걸면 법원 드나들어야 되는데 그러자면 당신 망신이고 나 피곤하니 빨리 결정 지으세요. 도대체 무슨 명목으로 이혼 소송을 하겠다는 거야? 문섭은 얼굴이 뻘겋게 상귀되어 소리를 질렀다. 내가 이길 만큼은 되죠. 동화사 아래 호텔에서 김나년과 팔짱 끼고 걷는 걸 본 사람이 있고 나하고 대부에 갔을 때 친구 집에 간다고 하면서 6층에 김나년과 함께 있었고 이 정도로는 부족하겠죠. 장은 강 교수 댁에는 누구와 갔었어요? 강 교수 부인이 당신 대단하다고 그럽디다. 그리고 어제 세종문화회관에서 세검정에 있는 모텔까지는 나 혼자 간 줄 알아요? 경찰을 부르자고 그러는 걸 내가 겨우 말렸더랬어요. 현숙은 약간 과장되게 말을 했다. 문섭의 얼굴이 험상굳게 변했다. 자신의 격한 감정을 노르려는 듯 주먹을 불끈 치고 있었다. 왜요? 또 칠 건가요? 당신이란 여자 정말 무섭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여자였어. 남편 뒤나 밟고 다니는 천박한 예팬네였냐고. 분명히 말하지만 이혼은 절대로 안 돼. 남자가 어쩌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런 경우 남들도 다 헤어지나? 주제를 알아 주제를. 나이가 몇인데 그따위 생각을 하고 있어. 이혼은 꿈도 꾸지 마. 알았어? 현숙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왜 대답 안 해? 알았냐고 하잖아. 아니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내 결심은 더욱 굳어질 뿐이에요. 곧 칠듯이 노려보던 문섭은 문섭은 서재로 들어갔다. 현숙은 남편의 한마디 한마디가 가증스러웠고 더욱이 비겁해 보였다. 이혼이란 말 앞에서 저렇게 당황하고 있는 남편에게 젊은 여자는 어떤 존재인가.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그 여자는 함부로 행동할 여자는 아니었다. 그러기에 현숙은 두 사람의 관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였다. 신랑이 한 번 없이 모텔을 드나들 정도면 그러기까지 두 사람의 위치나 지성으로 보아 고뇌와 갈망의 긴 시간을 보낸 결과일 것이다. 차라리 술 시중을 드는 여자였다면 당신 미쳤어요? 라는 말 한마디로 넘어갔을지도 모른다. 현재 자신의 모습보다 모든 면에 월등한 김난영이라는 남편의 여자. 그녀에 비하면 자신은 그저 부엌대기에 불과하다는 자기 비하가 서글펐다. 안방으로 들어간 현숙은 옷장에서 여행가방 작은 걸 꺼냈다. 갈아입을 옷 몇 가지를 챙겨 가방 속에 넣고는 화장대 앞에 앉았다. 얼굴은 자신도 몰라보게 까칠까칠하고 검게 변해 있었다. 움푹 들어간 눈에서 자꾸만 눈물이 흘러내렸다. 현숙은 화장대 위에 얼굴을 묻고 흑흑 흐느껴 울었다. 바람 부는 날 새 한 마리 나가긴 니가 왜 나가 집을 나가려면 밖에 여자둔 니 남편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니 언젠가 더 이상 남편 꼴 보기 싫다며 차라리 집을 나가버리겠다는 태옥을 현숙은 펄쩍 뛰며 말렸었다. 함께 있던 명예도 맞장구를 쳤었다. 너 도대체 갈 때나 있어? 그 나이에 보따리 들고 친정에 갈래? 아니면 소설 속의 맹꽁이들처럼 겨울바다라도 걷겠다는 거야? 답답할 정도로 바보 같은 태옥의 모습이 지금 자신의 모습이라 생각하니 현숙은 모든 게 허망하기만 했다. 대충 챙겨 넣었는데도 잔뜩 배가 불러오른 가방이 마치 인생 나고자의 보따리처럼 궁상스럽게 보였다. 가방을 잡아당기던 현숙은 낮에 명예화하던 말을 떠올리며 화장대 옆으로 슬그머니 가방을 밀었다. 남편 외도를 알고 나서 이용결심 안 해본 여자가 어디 있겠니? 그래도 다들 눈 한 번 딱 감아주고 잘 살고 있잖아. 평소 너답지 않게 왜 자꾸만 안 되는 쪽으로만 일을 몰고 가니? 명예는 애원하듯이 현숙에게 말했다. 그게 잘 안 되는 걸 어떡하니? 난 도저히 내 마음을 풀 수가 없어. 예, 너 너무 이러니까 심 교수가 불쌍해진다. 어쩌다 한눈 한 번 팔고는 꽉 막힌 예팬네 때문에 망신수가 뻗친 거지 뭐니? 안 그래? 난 도대체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 다른 일도 아니고 여자 관계인데 한 번이니까 되고 두 번은 안 된다는 도대체 그런 자존심 없는 해결책이 말이나 되니? 그래, 그래. 네 말도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네 뜻대로 정말 이혼을 했다고 치자. 너 어디서 어떻게 생활할 거야? 우리 나이에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할 일이 뭐 있는 줄 아니? 고무장갑 끼는 일밖에 없어. 이건 사실이고 현실이야. 고무장갑이라니 말 그대로 장갑 끼고 하는 일 말이야. 파출부나 식당 일 같은 거. 너 그거 할 수 있어? 현숙은 명예의 말에 슬그머니 반감이 나서 끝까지 이혼을 고집했지만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었다. 명예의 말대로 이혼 이후 고무장갑이 자신의 생활수단이 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는가? 운전면허증 하나 없는 자신이 아닌가? 현숙은 옆에 물건이라도 있으면 잡히는 대로 던져버리고 싶었다.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그녀의 속을 시원하게 해줄 것만 같았다. 결국은 응어리를 아는 채 주저앉아버리는 여자들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었다. 창가가 어두워지는 걸 보며 현숙은 힘없이 일어섰다. 저녁을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끔찍하고 귀찮았다. 불린 쌀을 대충 헹구어 밥솥에 앉히는데 뒤에서 승희의 볼멘 소리가 들렸다. 엄마, 저녁 아직 멀었어? 지금 하잖니. 언제 들어왔느냐, 들어왔으면 인사를 해야지 하고 주의를 주려다 그만두기로 한다. 배고파 죽겠는데. 평소에는 부엌 일을 잘도 거들어주던 승희였다. 더구나 배고프다면서 손 하나 까딱 안고 식탁에 앉아있는 딸의 모습이 서운하고 미웠다. 있던 밑반찬에 찌개만 끓인 걸로 성의 없는 상을 차렸다. 수저는 남편과 딸의 것만 놓았다. 아빠 식사하시라고 해. 엄마가 말해. 현숙은 말없이 딸을 노려보았다. 의자에서 일어서지도 않은 채 승희는 아빠, 식사하세요. 라고 큰 소리를 질렀다. 언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얼굴로 남편은 나타났다. 찌개가 얼큰해서 좋은데. 맨 먼저 찌개를 떠먹으며 문섭이 말했다. 그리고는 금방 밥그릇을 비웠다.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라던 딸은 밥알만 세다가 인사도 없이 나가버렸다. 지금 이 사람들은 날 놀리고 있는 건가? 정말 웃기고들 있네. 현숙은 털썩 주저앉아 울고라도 싶은 심정이었다. 이건 아니야. 뭔가 잘못해가고 있어. 넘겨짚은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만나는 증거까지 되며 이혼을 요구하는데 남자가 그럴 수도 있는 걸 가지고 무슨 소리냐는 남편과 자식 챙기지 않고 이혼 결심했다며 모성에 운운하는 딸 그리고 어느 쪽이든 딱 부러지게 결정지지 못하고 이혼이라는 말 한마디로 매일 늘어지고 있는 현숙 자신. 이대로 있다가는 순식간에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현숙은 문득 난영을 떠올렸다. 그래 그녀를 만나보자. 서로가 특별한 감정이 없는 사이라면 그야말로 어쩌다 실수인 관계라면 나도 다른 여자들처럼 한 번이니까 참아주는 걸로 하자. 여자를 만나서 무엇이든 얘기를 나누어보자. 난영과의 전화를 끊으며 현숙은 웃음이 나왔다. 여자는 현숙의 전화에 별로 놀라는 기색도 없었고 시종일관 네 그러겠습니다 라는 대답이었다. 그렇게 담담할 수가 있을까 뻔뻔스러운 것 같으니라고 설거지를 하다 말고 나왔던 터라 현숙은 다시 부엌으로 갔다. 언젠가 태욱이 일로 모였을 때 명예가 하던 말이 생각났다. 요새 유부남들하고 놀아나는 애들 웬만큼 다그쳐서는 오히려 이쪽이 당한다고 그러더라. 글쎄 어느 계집애 눈 똑바로 뜨고는 남편 단속 잘못한 탓을 갖고 누구에게 생때를 쓰냐고 상대도 해주지 않더란다. 설마 그러기야 하려고 명색이 대학 교수인데 현숙은 수도꼭지를 올려 물을 세게 틀었다. 물소리가 머리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만 같았다. 설거지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집안 청소도 뒤로 미룬 채 현숙은 안방으로 들어가 화장대 앞에 앉았다. 며칠 새 까칠해진 피부에 양볼까지 움푹 들어간 모습이 나이보다 몇 년은 더 들어 보였다. 화장품을 둘러보았다. 마땅히 바를만한 기초 화장품 하나 변변한 게 없다. 지금 시간에 마사지 크림을 문지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로션만 바르기에는 피부가 너무 건조하고 그 흔한 에센스라는 것도 없으니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잘못 살아왔다는 회안에 절로 한숨이 세워나왔다. 병에 조금 남은 파운데이션을 거꾸로 세워 손바닥에 툭툭 쳐서 따랐다. 아무리 신경을 써서 바르고 또 발라도 얼굴 곳곳에 자리 잡은 주름은 현숙을 비웃듯이 숨을 줄을 모른다. 평소에는 잘 쓰지도 않던 색조 화장품을 꺼내 열 개나마 눈두덩과 눈꼬리에 색깔을 칠해보았다. 이게 무슨 짓인가 싶기도 했지만 젊은 여자 앞에 초라하게 나타나긴 싫다는 오기가 어색한 얼굴만 만들어 놓았다. 현숙은 휴지를 뽑아 얼굴에 분을 털어내고 눈화장도 살짝 지웠다. 머리 손질을 마친 현숙은 옷장 문을 열고 이 옷 저 옷을 기웃거렸다. 꼭 이럴 필요가 있을까? 그 여잔 그 여자고 나는 난데 그러나 생각만 그럴 뿐 방코트를 꺼내려다 말고 금년에 한 번도 입지를 않아 봄에 세탁해 놓은 채로 걸려있는 짙은 감색 롱코트를 입고 허리 벨트를 꼭 조였다. 유럽 여행을 다녀온 올케가 이탈리아의 고급 백화점에서 샀다며 선물로 준 스카프를 두르면서 현숙은 방을 나왔다. 신발장을 열고 습관처럼 단화를 짚던 그녀는 구두 상자에서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밖에 신지 않은 굽 높은 구두를 꺼내 신고 현관벽에 걸린 거울을 보았다. 남의 옷을 빌려 입은 듯한 거북함이 느껴졌다. 시청하 분수대는 오후의 햇살 속에서 지루한 듯 서 있었다.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는 차들의 지붕 위에 놓인 조각난 햇살들이 이제 겨울의 것은 아니었다. 아직은 추위가 남아있었고 절기로 따져보더라도 봄은 아니지만 하늘빛이 달라지고 있었다. 가끔 느끼는 일이었지만 현숙은 호텔 커피숍엔 중년의 여자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 보기 좋게 여겨지지 않았다. 물론 갈만한 곳이 적당치 않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커피숍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여자들이 주는 느낌은 그런 게 아니었다. 실내를 다시 한 번 둘러보았지만 여자는 아직 와있지 않았다. 자리에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입구에 낯익은 여자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대구의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여자의 모습이 틀림없었다. 현숙은 순간 얼굴이 훅 달아오르는 걸 느꼈다. 얼른 손수건을 꺼내 뺨에 베어나온 습기를 눌렀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여자는 현숙을 보자 잠시 주춤했다. 너도 날 본 듯하니? 현숙은 여자를 물끄러미 응시한 채 앉아있었다. 여자가 다가왔다. 저 김나녕입니다. 알아요. 내가 누구라는 식의 위세를 부릴 마음은 없었지만 앉으세요라는 말은 힘들었다. 어색하게 서있던 난영이 의자에 앉았다. 주문한 차가 나올 때까지 난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현숙은 자꾸만 손수건으로 이마를 눌렀다. 아무래도 내가 먼저 말을 하는 게 낫겠죠? 음, 호칭을 뭐라고 할까? 설마 나한테서 교수라거나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기대하진 않겠죠? 저,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요. 그런 거 신경 안 쓸게요. 어차피 무어라 부르던 좋은 감정으로 부르는 건 아닐 테니까. 내가 만나자고 한 이유는 알고 나왔겠죠? 대답을 못하는 건 이유를 모른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난영이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결혼한 나이가 지난 것 같아서 묻는 건데 혹시 결혼은 했었나요? 아직 못했습니다. 이해를 못하겠군요. 결혼도 안 한 여자가. 더구나 교단에 서는 사람이 왜 이러고 살아요? 현숙은 다시 손수건을 얼굴로 가져갔다. 가슴 속이 후끈 달아오르더니 금세 축축하게 젖어오는 이마와 뒷머리의 땀은 이 상황에도 역락 없는 갱년기 증세라고 여겨졌다. 나쁜놈. 제 예편에 늙어간다고 계집을 갖고. 팽팽한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보송보송하게 앉아있는 젊은 여자에게 추해 보이진 않을까. 현숙은 손수건을 빠르게 움직였다. 나는 물론 아가씨에게 나쁜 감정,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저께만 해도 두 사람이 모텔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저 여자가 정말 김나녕일까? 혹시 다른 여자가 아닐까라는 의심을 해보았어요. 대낮에 그런 곳에 드나드는 여잔 장녀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에서였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쁜 인상은 대구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아가씨의 가증스러운 모습이에요. 난영이 슬픈 눈을 하고 현숙을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다. 생수를 몇 모금 마신 현숙은 말을 계속했다. 사실은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아가씨를 만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내 남편이 나와의 약속을 어긴 것이지 아가씨와는 상관이 없다고 여겼거니와 내 나름대로 결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 결정에 보다 신중하기 위해 아가씨를 만나기로 했어요. 난 이 일로 인해 20여 년을 갖고 온 결혼 생활을 정리해야 되니까요. 난영은 쓰러진 머리칼을 쓸어 뒤로 넘기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심 교수가 유부남이라는 걸 모르진 않았을 테고 뭘 원하죠? 내 남편에게 뭔가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현숙이 다그치듯 말했다.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원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난영은 무겁고 어눌하게 입을 열었다. 다만 뭐예요? 날카로웠지만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현숙은 재촉했다. 선생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것뿐입니다. 뭐? 단발적인 한숨을 토하며 자신도 모르게 컵을 움켜쥐었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어. 충분히 그럴 수가 있겠어. 머리채를 휘어잡고 욕설을 퍼부으며 물어뜯고 이건 체면이나 교양 따위는 버리고 만나야 되는 관계야. 현숙은 컵에서 손을 떼었다. 너 아주 하려구나. 감히 누구 앞에서 그딴 소리를 지껄여? 수치라거나 부끄러움이거나 양심이란 것들을 넌 아예 버리고 사니? 남편도 이 여자를 사랑한다고 했겠지. 가슴 속에 다른 여자를 품고 열병을 앓을 때 난 무얼 했었나? 남편의 입맛 위주로 시장 보고 빨래하고 철 따라 남편 좋아하는 꽃을 정원에 심으며 이렇게 나를 비참하게 만들다니 죽일러 여자는 솔직히 할 말을 했다는 듯이 더 이상 반응이 없었다. 터져버릴 것 같은 답답함이 오고 갔다. 현숙은 반쯤 몸을 일으키며 단호하게 말했다. 여기서 이 얘기를 끝내는 게 좋겠군. 사랑한다니 둘이 살아야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 사모님. 난영은 이건 아니라는 생각에 현숙을 다급하게 불러세웠지만 그저 허둥대고만 있었다. 할 얘기가 남았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죄송하긴 지금 인사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고맙다고 해야죠. 현숙은 먼저 커피숍을 나왔다. 꽤나 똑똑해 보이던데 남편이 얼마나 다정하고 끈질기게 접근했으면 위험한 사랑 노름에 끼어들게 되었을까? 문석과 평생을 가든 말든 그 여자는 결국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텐데 집에서 나올 땐 아무리 화가 나도 여자에게 막 대하지 말자 했는데 힘든 일이었다. 그건 여자보다 남편에 대한 원망이기도 했다. 처음부터 여자를 만나는 게 아니었다. 수많은 여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남편의 여자를 만났을 텐데 그러고도 다시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현숙으로선 납득이 되질 않았다. 살면 사는 대로 헤어지면 헤어진 대로 가슴에 남아있는 응어리들은 어떻게 사귀고들 있을까? 현숙은 쓸쓸한 마음에 아직 오지도 않은 계절을 찾으려는 듯 가로스를 바라보았다. 아내는 완강했다. 그렇게까지야. 문섭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 아내의 분노를 이해는 하면서도 이혼만을 고집하는 그녀에게 자꾸만 감정으로 맞서게 된다. 현관문이 닫히고 곧이어 대문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문섭은 담배를 비벼 껐다. 입안이 깔깔했다. 요란하지도 않은 문소리였는데 마치 문섭에겐 선전포고와 같이 들려왔다. 고집통머리 하고는 나가서 붙잡을 걸 그랬나? 감정을 가라앉히며 지그시 뒷머리를 앞으로 당겨보았다. 참 기가 막혀서 다들 나처럼 이런 권역을 치를까? 이혼? 겁도 없이 이혼이라니. 늦은 아침을 먹은 후 문섭은 사우나에 다녀왔었다. 아내도 딸도 없이 집안이 비어있었다. 요즘 흔히 있던 일이라 신경 쓰지 않고 서재로 들어갔다.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는 활자를 숙제하듯이 억지로 읽고 있는데 현관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문섭은 나가보았다. 아내였다. 집을 비우고 어딜 돌아다니냐는 소리를 하려다 그냥 돌아서는 문섭을 아내가 불렀다. 나 좀 봐요. 왜? 여기서 얘기 좀 해요. 현숙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목에 두른 스카프를 풀었다. 무슨 말을 또 하자는 거야? 나 지금 바빠. 난 지금 꼭 해야겠어요. 문섭은 얼굴을 찌뿌리며 소파에 앉았다. 당신 나한테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했는데 그 남자들이 모두 당신처럼 뻔뻔스럽고 당당했을까요? 아내 앞에서 말이에요. 미안하다. 다시는 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 이런 말 한 번이라도 했어요? 지금이라도 당신 양심을 걸고 김난영을 안 만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어요? 이봐. 날더러 당신 앞에 무릎이라도 꿇으란 얘기야. 억지 부리지 말아요. 이혼하자는 말 그냥 하는 소리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우리. 난 못한다고 분명히 밝혔어. 여자가 이혼이란 말을 그렇게 쉽게 짓거려도 되는 거야? 쉽게 짓거린다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밥하고 빨래하다가 생각나면 부리는 투정인 줄 알아? 어떡할래요? 난 요즘 당신이란 여자를 보고 있으면 저 여자가 정말 내 아내였나 하는 생각이 들어. 겁도 없이 함부로 짓거리지 마. 말이면 다 아는 줄 알아. 뻔뻔스럽기가. 이 연놈이 똑같구나. 뭐야? 직업하고 인격하고는 상관이 없다더니. 바로 너희 같은 족속들을 두고 한 말이구나. 현숙은 휙 돌아서며 말을 끊었다. 문섭의 거친 숲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리는 듯 하더니 블라우스 앞단추가 뒤쪽으로 당겨지며 목이 조여왔다. 문섭은 현숙의 뒷덜미를 낚아채며 격한 감정에 부르르 털었지만 더 이상 어쩌지는 않았다. 눈물이 왈칵 솟아오르는 모욕감에 현숙은 안방문을 소리내어 닫았다. 이젠 정말 끝내야 돼. 이를 악물며 화장지를 접어 눈가를 찍어냈다. 자신의 이십여 년의 삶이 어이없는 회방꾼이 아닌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남편에 의해 짓밟히는 처절함에 몸이 떨려왔다. 현숙은 가방을 들고 방을 나왔다. 어쩌자는 거야? 뭐 하는 짓이냐고? 현숙의 손에 들린 여행용 가방을 보며 문섭은 소리쳤다. 내가 집에 있는 한 해결이 나질 않을 것 같아요. 결정 짓는데 2, 3일이면 충분하겠죠? 3일 후에 전화할 테니까 그때 당신의 의사를 분명히 해줘요. 합의 이혼을 못하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내 행동을 오해하지 말아요. 내가 이대로 나간다고 해서 내 몫의 재산까지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집과 몇 개의 통장, 이것들의 반이 내가 지금까지 허리띠 졸라맨 결과라고 해도 당신 할 말 없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위자료가 아니라 정당한 내 몫이에요.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나도 더 이상 당신 같은 여자 질렸어. 문섭은 소리를 지르며 서재로 들어갔다. 불과 몇 분 전의 일인데도 문섭은 도무지 자신의 일 같지가 않다. 평소 남자들이 가진 속물 근성이라고 비난해왔던 일이 자신에게 닥쳤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형태였지 내면은 아니었다. 난영과 나의 관계가 불륜이라고 비난받을지 몰라도 난 그녀를 진실로 사랑한다. 그렇다면 아내는, 아내는 지금까지 이루어온 내 삶의 한 기둥이었다. 난영을 마주하고 앉은 자신과 아내와 함께 살아왔던 자신을 저울질해 보지만 역시 비교할 일은 아니었다. 아내의 말대로 난영을 다시 만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아니다. 그렇다면 아내와의 이혼은? 그건 역시 고개를 가로적게 된다. 아내의 분노를 이해한다. 그녀의 삶에 큰 충격을 준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난영을 생각하면 아내 앞에서 미안하다느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테니 마음을 풀라느니 하는 말이 나오질 않았을 뿐이다. 그래도 그렇지. 아내의 이혼이란 말에 문섭은 마치 자신이 버림받은 사람처럼 쓸쓸하고 아내에 대한 충격으로 괴롭기만 했다. 함께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건지. 배신이라고 못 박아 정색을 하고 지금까지의 세월을 던져버리자는 게 정말 아내의 속마음일까?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서재의 책 냄새들이 후끈하게 느껴졌다. 난영은 무얼 하고 있을까? 문득 떠오르는 그녀가 그립다. 아내는 울면서 길을 헤매는 건 아닌지 그렇게 나갔어도 돌아올 거야. 문섭은 거실로 나왔다. 집안 구석구석, 서재의 책장까지도 아내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아내의 부재를 느끼며 집안을 둘러보던 문섭은 장식장에 놓여진 가족사진에 시선이 멈췄다. 정말 아내와 이혼을 한다면 이 집은 아내의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역에는 전역기차를 타려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현숙은 역사 안의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동행이 있는 사람, 혼자인 사람 그들 속에서 현숙은 가출한 소녀처럼 어색하고 두려웠다. 차표가 남아있는 곳을 찾다가 언젠가 친정어머니와 다녀온 직지사가 생각났다. 그 절에 가려면 김천행 기차를 타야 했다. 절 아래 여관들에서는 이른 아침이든 늦은 밤이든 여자 혼자 찾아들어도 경계의 눈빛을 주지 않아 편하다. 의뢰 불공들이러 온 줄로 생각하는 듯했다. 현숙은 앉은 채로 밤을 지새웠다. 마치 화두를 받은 선방의 수도승처럼. 밤새도록 현숙이 붙잡고 있던 화두는 단지 사랑하고 있을 뿐입니다. 라는 젊은 여자의 말이었다. 절집으로 가는 길엔 하얗게 서리가 앉아있었다. 대웅전에 들어서자 향내음이 가슴까지 스며들어 현숙의 눈가를 젖어들게 했다. 나무 관세음 보살 삼배를 올리는 현숙의 몸이 휘청거렸다. 오랜 시간 법당 한구석에 붙박혀 있던 현숙은 다시 삼배를 올린 다음 마당으로 내려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현숙의 마음처럼 짙은 회색빛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다. 현모양처가 꿈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있었다. 여고 시절 가정환경조사서나 생활기록부에 장래희망을 묻는 사항이 있었다. 독서와 함께 제일 많이 적는 장래희망들은 현모양처였다. 대학에도 가정학과가 있었듯이 집안 잘 가꾸고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 잘하는 것만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여자 인생으로서는 최고의 성공이었다. 그래서 많은 여학생들이 현모양처를 장래희망으로 여겼었다. 현숙도 그랬던 것 같다. 현모양처 그러나 여고 시절 꿈꿨던 현모양처는 이젠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남편의 바깥 살림까지 확인하고도 남편을 가정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모든 걸 투자하고 있는 태옥 얼마 전에는 외박하고 들어온 남편을 졸라 온천장에를 다녀왔다고 했다. 태옥은 분명 현모양처일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현숙은 쓸쓸히 웃으며 가방 든 손에 힘을 주었다. 막막하다. 현숙은 힘없이 서울역을 빠져나왔다. 정류장으로 나온 현숙은 현숙은 어디로 갈까 생각하며 한동안 빈 차를 보냈다. 반코트 주머니에 있는 집 열쇠 꾸러미가 무겁게 느껴진다. 도무지 갈 곳이 떠오르지 않는다. 다시 서울을 떠날까. 그러나 낯선 곳 낯선 사람들 속에 묻히는 게 왠지 두려웠다. 현숙은 팔순의 친정 노모를 떠올리며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다. 이 나이가 되어서도 결국은 친정밖에 없구나. 친정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현숙은 그녀를 맞이할 친정 식구들 반응에 대해서 하나씩 더듬어갔다. 조카들이 결혼을 해서 집에 없다는 것이 적잖이 안심이 되었다. 어머니와 오빠 내외만이 남은 친정에서 그녀는 조금은 흐트러져도 될 딸이고 동생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오던 올케는 현숙의 손에 들린 가방을 보고 놀라는 눈치였다. 고모 연락도 없이 이 밤중에 웬일이에요? 고모 혼자예요? 올케는 벌써 신우의 거동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언니 나 며칠만 신세 좀 질게요. 그래도 되죠? 그럼요. 애들 결혼시키고 울적하던 차에 잘 왔어요. 우리 신우의 올케 사이에 수다나 실컷 떱시다. 현관 안으로 들어서니 어머니가 서 계셨다. 예. 너 혼자냐? 심서방하고 승인은 어쩌고? 둘 다 여행 갔어요. 지금 방학 중이잖아요. 당장은 마음 상하게 해드리지 말자며 현숙은 거짓말을 했다. 어머니 방으로 들어간 현숙은 아랫목에 깔린 이불 밑으로 손을 넣었다. 따뜻했다.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길도 집안도. 그녀는 마치 지금껏 남의 집에서 눈치끄러기로 살다 온 것처럼 서럽게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다. 어머니 나 잠깐 누울게요. 그래라. 현숙은 전신이 피곤해져 왔다. 불안한 눈빛으로 서 계신 어머니 뒤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진이 보였다. 현숙은 눈을 감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했다. 두 분은 썩 행복한 부부처럼 보이지는 않았지만 부부라고 약속한 테두리 안에서 묵묵히 자기 몫을 다하며 자식들을 키워내셨다. 돌이켜보건대 친정 식구들은 지극히 평범한 가족사를 꾸몄다. 그런 가족들이 그녀의 이혼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현숙이 누구에게도 간섭받을 만큼 젊은 나이가 아니라는 것만이 가족들의 반응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었다. 깜빡 잠이 들었었나 보다. 어머니가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눈을 떴다. 어머 나 많이 잤어요? 아니다. 올해 비 들어왔으니 나가서 보고 오너라. 현숙은 머리를 매만지며 거실로 나갔다. 오빠 저 왔어요. 그래 오랜만이구나 앉아라. 어머니가 나오고 올케가 그윽한 차를 끓여왔다. 친정 식구들이 자신의 갑작스러운 방문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다는 걸 현숙은 느낄 수 있었다. 예. 오빠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말하세요 오빠. 집에 무슨 일이 있지? 일은요. 아무 일도 없어요. 숨길 거면 뭐하러 진정해 왔니? 말을 해봐. 오빠는 그냥 놀러 왔어요. 그러지 말고 올해 비 말 들어라. 어머니가 현숙의 한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현숙은 끝까지 숨기지 못할 바에야 아예 미리 말을 하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입을 열었다. 나 이혼하겠어요. 아니 뭐라고? 어머니가 현숙 옆으로 바짝 다가앉았다.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예.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니. 그런데 갑자기 이혼이라니. 도대체 너희들 나이가 몇인데. 이유가 뭐냐. 그에게 여자가 있어요. 어머머머.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지만 어떻게 고모부가? 이번엔 올케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네 눈으로 확인을 했니? 네. 어떻게? 오빤 어떻게는요. 그이가 여자하고 모텔에 들어가는 것도 보고 또 몇 가지 있어요. 심서방이 시인을 했니? 자기 행동을 인정했냐고. 그럼요. 이혼 얘기는 누가 먼저 꺼냈어? 제가요. 심서방은 뭐래? 그렇게 해주겠대? 못한대요. 너 참 경솔하구나. 이혼하자고 말해놓고 집을 나온 거니? 그래 네 말대로 이혼했다고 치자. 너 그 나이에 혼자 생활할 수 있어? 너 경제력이 있냐고. 남자를 잘 달래서 집으로 불러드릴 생각은 안 하고 대책 없이 이혼을 하자고 해? 올케가 펄쩍 뛰며 남편의 말을 맞고 나섰다. 이가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예요? 당신이 남자라서 누이 제쳐놓고 고모부 편만 들어요? 세상 사람들 다 그래도 고모부만은 그러지 말아야지. 기가 막혀서 점잖은 척은 혼자 다 하면서 신문으로 방송으로 좀 떠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고모가 쉽게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 식구들은 알 수 있잖아요. 경제력이요? 고모가 왜 경제 걱정을 해요? 순전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비굴하게 살아요? 든든한 친정이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그만들 두세요. 난 이미 결심한 일이니까. 현숙은 오빠의 말에 무척 자존심이 상했다. 사실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평생 집안 가꾸는 일을 자기 일로 삼았던 그녀가 갑자기 혼자가 됨으로써 아무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니 요즘 여자들이 참 똑똑하게 잘 사는 것 같았다. 집에서 살리만 하는 여자들을 무능력이나 무의도식의 표본처럼 비꼬는 젊은 여자들이 철없어 보였는데 여자가 어떻게든 자기 일을 갖고 있는 것이 현명한 처세라고 여겨졌다. 아이고,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 보다. 저 나이에 이혼이라니 창피한 줄을 알아야지. 어머니가 쓰러지듯 소파에 몸을 눕히며 탄식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전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는 무슨 헐어죽을 용서. 다른 여자들은 다 용서해서 사는 줄 아니? 자식 봐서 참고 친정의 이웃에 체면 세우며 참고 그러다 보면 세월이 가서 옛날 얘기로 묻히게 되는 거고 그렇지. 뭐 그리 유난을 떨고 그래. 난 그렇게는 못 살아요. 너 참 잘났구나. 남자가 바깥생활 하다가 어찌어찌해서 실수 한 번 했겠지. 심서방이 그 여자를 집으로 끌어들인 것도 아니고 제자리 굳게 지키고 있다 보면 머쓱해서 들어올 걸 가지고 살지를 않겠다니. 너, 그리고 조금 있으면 사위 얻을 나이다. 그 나이에 애미가 되어갖고 제 딸년 혼사길 막는 처신을 해. 어이구, 난 심서방이 불쌍다 불쌍해. 빗기가 가신 얼굴로 어머니는 딸을 원망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오빠가 어머니를 따라 들어가고 부엌 뒷정리를 하겠다며 올케마저 자리를 뜨자 현숙 혼자 남게 되었다. 습관이란 대단한 거였다. 있는 대로 약이 올라 모진 결심을 하고 있으면서도 밤이 되니 집안일이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빨래는 걷었는지 압력이 잘 떨어지는 보일러는 현숙만이 손을 볼 수 있었고 내일은 고장난 인터폰을 고치러 오는 날이었다. 한참을 망설이던 현숙은 집에 전화를 걸었다. 승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승희구나. 엄마다. 아무런 대꾸가 없다. 예, 승희야. 전화 듣고 있니? 말해요. 저녁은 먹었어? 일찍 들어왔니? 걱정할 거 없잖아요. 집을 나가셨다죠? 승희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단 한 편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손 꼭 잡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